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설레게 해드리는 아이링입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식사편 3가 맛 좀 보세요라는 표현인데요. 이거 책에서 잘 나와 있지 않은 표현이죠. 자, 아이링만의 중국어 실생활에서 팍팍 터뜨릴 수 있는 중국어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거나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갔어요. 자, 맛봐봐. 한번 먹어봐. 라는 표현 많이 쓰시죠? 네, 맛보세요. 자, 예를요. 중국어로는요. 장, 장이라고 합니다. 다시. 장, 장. 네, 치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치 바 하시면 너 먹어라. 라는 뜻이고요. 장, 장 바 하시면은요. 찌개를 끓이다가 여보 맛 좀 볼래? 이런 느낌이겠죠. 자, 장, 장. 다시. 맛보다 뭐라고요? 장, 차. 짤라이, 장, 차. 네, 잘하셨습니다. 자, 장, 차. 그런데 여러분들 뒤에 뭐가 있어요? 바 라는 게 나오죠? 얘는 뭐냐? 얘는요. 뒤에서 이제 권유부타, 뭐 뭐 하세요? 할게. 라는 뜻으로 쓰이겠죠. 그래서 장, 장, 바. 맛보세요.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쓰였겠죠. 다시. 장, 장, 바. 네, 다시. 장, 장, 바. 네, 맛보세요. 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자, 뒤에서 하자, 해라. 뭐 하세요? 할게. 등등으로 쓰인다. 여기서 바까지 여러분들 기억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볼게요. 자, 얘는요. 우어라고 읽고요. 나라는 뜻입니다. 자, 우어. 자아 속에 자기 할 때의 우어이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얘는요. 우리 입문편에서 했었죠. 니, 니가 밥 사세요. 할 때의 니, 당신.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좋아해. 워아이니. 워아이니. 어떻게 쓰인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자, 다시 한 번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워. 네, 당신 뭐라고요? 니. 그렇죠. 워니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니, 장창바 하시면요. 당신 드셔보세요. 라고 특정한 지칭을 정확히 밝혀주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 엄마 한번 드셔보세요. 하시면요. 마마, 장창바. 그럼 아빠 드셔보세요. 빠바, 장창바. 그렇죠. 여보, 자기 한번 맛 좀 봐. 내가 국 끓였어. 할 때는요. 여보, 장창바.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그럴 때 이제 대답도 워장바. 네, 워장창바 하셔도 되고 여기 한 글자만 나와있죠. 네, 이렇게 한 글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워장바. 내가 먹어볼게. 혹은 워장창바. 라고 해줄 수 있다.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장창바. 그래서 이제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싶어요. 맛있어. 맛있어. 어때. 내가 오늘 끓인 국 어때. 맛있어. 라고 물어보고 싶으시죠. 자, 맛있어는 어떻게 쓰냐. 자, 보겠습니다. 얘는요. 니하오 할 때. 좋다. 남자, 여자 좋아하죠. 하오. 좋다라는 뜻이었죠. 자, 하오. 그렇죠. 자, 여기 이제 치. 니, 치, 판로마 할 때의 치. 먹다. 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좋아요. 먹는 게? 먹기 좋아요. 맛있어요. 맛있다. 라는 뜻이겠죠. 자, 맛있다. 뭐라고요? 하오. 치. 네, 여러분들 이것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하오. 치. 자이랄. 하오. 치. 다시. 하오. 치.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 배웠던 이거 맛있어. 저거 맛있어. 이거 저거 넣어서 해볼게요. 저거 하오. 치. 나거 하오. 치. 짜장면 맛있어. 짜장면 하오. 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하오. 치. 거기 뒤에 니, 치, 판로마 할 때의 마가 붙어서요. 하오. 치. 마. 맛있습니까? 뭐 뭐. 니까. 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맛있습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 거겠죠. 자, 여보. 하오. 치. 마. 여보. 맛있어요. 자, 이제 대답합니다. 자, 당연히 맛 없어도 맛있다. 라고 대답해 주셔야겠죠. 자, 하오. 치. 다시. 하오. 치. 자이랄. 하오. 치. 맛있어. 라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맛보다 장. 장. 자, 맛있다. 하오. 치. 그리고 뭐 뭐 세요. 뭐 뭐 할게. 뒤에 붙는 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단어를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배우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장. 장. 뭐 제목부터 맛보세요.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실 때 먼저 권하는, 먼저 맛 좀 보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이만. 짠! 네, 아이링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젤리 드셔보실래요? 젤리 장. 장. 바. 네, 이럴 때 저의 착한 수강생 여러분께서는 아이링 먼저 드세요. 샘, 장. 장. 바. 먼저 드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맛보세요. 해볼게요. 장. 장. 바. 네, 아이링 맛보세요. 외쳐볼게요. 아이링. 장. 장. 바. 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보았고요. 저는 진짜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